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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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 이거 살짝 이렇게 파란색 입고 이렇게 뚜껑어버리니까 살짝 그거 같지 않나요? 트로트 가수 안녕 오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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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에, 뒤에 이거 대표님 자켓인 거 같은데 잠깐만 네, 저도 이제 다른 멤버들도 막 했었는데 저도 이제 대표님 방에서 잠깐 V LIVE를 켰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나요? 저는 이제 곧 식사를 밥을 저녁을 먹을 생각입니다 저녁을 곧 먹을 거예요 뭐가 올지는 아직 모르는데 저녁을 먹을 거예요 우리 더비 전에 먹었어요? 식사하셨나요? V LIVE 오랜만이다, 그렇죠? 언제 마지막으로 그랬죠? 기억이 안 나 아니 저 사실 오늘 좀 조금 일찍 뭐 많이 찍은 아닌데 좀 일찍 일어나서 뭐 이렇게 연습하고 그래서 지금 살짝 살짝 좀 텐션이 다운돼 있는 지금 시간대예요 네 살짝 릴렉스한 시간대여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피곤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노곤노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아시잖아요 원래 혼자 했을 때 텐션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좀 편하게 이제 우리 더비 분들이랑 대화를 좀 하면서 V LIVE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화이팅 하죠 우리 팬분들이 계시는데 더비 분들 계시는데 화이팅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할 때는 진짜 화이팅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너무 가까워요 네 머리 좋다고요? 네 저도 좋아요 저도 뭐 저도 뽀깡 머리 좋습니다 뽀깡뽀깡 저도 좋아요 네 입술이 더 도톰해진 것 같다고요? 그런가? 저는 원래 원래 두꺼웠습니다 여러분 현지 형도 여기서 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다 네 큐 형도 했었어요? 큐 형도 했었나? 큐 형은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큐 형도 여기서 했었답니다 큐 형도 여기서 했었고 현지 형 했었고 큐 현재 주연 큐 현재 주연 에릭 선우 제가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입니다 눈 온 날에 그때 눈사람 만들어서 사진 엄청 올렸던 날이요? 그때 했었구나 그래서 저희 분들 저희 분들 새로운 소식 같은 거 없어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뭔가를 합격했다라든지 불합격했다라든지 새로운 소식 없으니까 개강했다고요? 개학하고 개강했고 개강했다고 썩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너무 예쁘네요 마음이 밖에서 보겠는데 춥다고요? 얼른 들어가세요 저녁 되면 쌀쌀해요 아직 쌀쌀하니까 저녁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녁이 지금 왔나? 저녁이 지금 왔나? 저녁이 왔나? 저녁이 왔나? 저녁이 왔나? 배고픈데 배고파 저 7시네 딱 제가 밥이 왔겠죠, 저 근데 좀만 더 하다가 제가 좀 목소리 작게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잘 들려요 왜냐면 저한테는 되게 작게 들리거든요 혼잣말 하는 것처럼, 혼잣말 하고 있지만 좀 작게 말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다행이다, 틀려요? 잘 들려요? 다행이다, 틀려요 네 저 지금 가야 된대요 저 지금 가야 된대요 뭘 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뭘 하는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가야 된대요 저 밥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제 핑계대면서 가는 거 아니고요 지금 이제 가야 된대요 어떡해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1시간 됐다 딱 이제 앞으로 뭐 열심히 연습 막 하고 시간 나고 하면 많이 찾아올게요 오케이 알았죠? 갈게요 지금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끌게요 끌게요